시작하겠습니다 빰 빰 마리오 테니스 되게 할만한 게임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의외의 개꿀잼 게임 마리오 테니스 하자 일단 프리매치 한 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모드 양악하며 힐링 하아 재밌지 이거 팀전도 있구나 이제 보니까 개인전 할래? 쩜님도 왔습니다 터너먼트는 그게 아직까지는 좀 무섭다 스토리 깨고 할래 터너먼트는 거긴 이제 무시무시하게 잘하는 사람들 올 것 같아 나 왜이렇게 느리냐 댕댕해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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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깝다 아이아이 아하아이 깜빡이 이녀석아 멍때리다가 이 이놈 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어허하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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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narrative 이 녀석 아하하하하하 이 녀석 뭐하는거야 침착하게 쳐야지 이 녀석아 왜 침착하질 못해 오 오 이게 아웃이 아니야? 나이스 이쪽이지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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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이 녀석 호잇 먹어봐 잘했다 으악 몸짐이 커가지구 아아... юТ 스스스's 밇궈불렛네 호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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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ern Dre Chase 처еб으로 갑자기 절로 가버려어엌 어 공을 피해버렀어 이 녀석 필살기 한번 써볼까? 근데 필살기 선궁 쓰면 항상 망해 선궁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야 선궁 쓰고 전혜석이 후궁 써버리면은 이제 게이지가 없기 때문에 좀 그래 어 이게 아웃이 아니야? 이쪽 이녀석아 필살기를 써버렸어 나아줬어 해야지 저기 멀리다가 뻥 어 뭐야 어 뭐야 아 아 속도가 안나는구나 막궁 쓰면 안되네요 이 녀석 어마무시한 수비력이다 나 필살기 내가 선궁 써보자 막아봐 헐 오 되게 잘해 개구수야 잘 먹다 잘 먹는다 어 오 안대 되게 잘 막아 헐 또 궁이야 이 녀석 오호호호호호 반응 잽상가오세요 오우 어우야 나 필써야지 너 게이지있냐 이 녀석 여기다가 쏴버려요 아하하하 으으으으으 하지만 상대도 잘했는데 내가 내가 조금 더 잘했나보네 가볍게 1승하고 시작합니다 정말 가볍네요 아우 간단해라 왜? 분해 죽겠니? 한번 더 할래? 그래 해봐봐 들어와 들어와 마리오 이 녀석 마리오 머리 터트려줌 쿠파 하아 좋아 이기면 기분 좋아 어 근데 얘 좀 나랑 실력이 비스무리 해가지고요 재밌네요 나보다 너무 약한 애를 괴롭히면 내가 가슴이 아프거든 아우 근데 얘는 좀 부셔버리는 맛이 있네 부셔버리는 맛 이 쪽 하하하하 드롭샷 이 녀석아 드롭샷 아 근데 나 케미치 안바꿨다 일단 이번번에 그냥 어 으악 아 느려 쿠파 나 이거 그냥 슬로우로 막고 드롭샷 드롭샷 이녀석아 드롭샷 That 드롭샷 그니 자꾸 뒤에 붙어있어 더미나냐 뿅 먹어봐 오우 어어 오 좋다 이걸 치네 라이즈 아 오오 이걸 막네 드롭샷 오우 잘 했죠 예에에에쓰 어 뭐야 저 녀석 드롭샷이야 이녀석 당했다 또 드롭샷이냐 이래서 아! 오 졌다 에잉! 어디 그럴수록 이번엔 로브샷이야 헐 놀라 울었다 히 히 아 왜 이번엔 제자리 점프로 뛴거야 쁘지런 히 히 아 안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큰일이구만 큰일이야 큰일이야 어어어어어 와 아하하하 아 이 녀석 와 저발은 내가 앱도 했는데 아 씨 야 아니지 아 이 자식이 어허 나가버렸네 일승일패긴한데 뭔가 마지막에 져서 기분이 좀 좀 그렇다 한번만 더 합시다 한번 더 한번 더 쿠팡 너무 구린거같애 너무 느려 역시 난 댕댕이인가 댕댕이 최고 댕댕이 최고 루이지 어 난 멍멍이 난 댕댕이 할거야 구파가 센 편이 뭔가 파워는 좋은데 너무 느려가지고 공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hey 요рос 헤에헤헤헤 왜이 dzięki 뭐예요? 왜이cle 이 녀석 앞에 와서 이러는 거죠 어 졌어? 그걸 췄어? 대단한데 그러면 조주샷 어떻게 칠래 게이지가 다 없는데 이제 이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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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약햄 아아아아 하하앗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느리다 이녀석아 아잇 전장에 지배자 흐흐흐흐흐흐흐 계속 오른쪽으로만 계속 오른쪽 받다가 어 뭐야 나 계속 이쪽으로만 던져주고 있었는데 당황을 했구만 이번엔 계속 왼쪽 계속 왼쪽 계속 왼쪽 안돼 1점도 내주지 않겠어 이녀석은 이녀석은 슬로우쓰고가서 몸으로 공맞기 아주 귀엽구만 자라나는 새싹이구나 자라나는 새싹은 뭐다? 자근자근 밟아야지 잘 자라지 야 한번 더 하자 한번 더 할 의사가 있어? 너무너무 큐트한데 이녀석 더 때려줘야되겠다 그쵸 나 유령해야지 자근자근 밟겠습니다 이 게임 접고싶게 만들어줄게 하지만 그만큼 성장계기가 될것이야 밟아줘야지 안열린 캐릭터는 제가 기간 한 한달 있다가 나오는데 안열린 캐릭터는 안열린 캐릭터는 안열린 캐릭터가 안열린 캐릭터 안열린 캐릭터 놀래부렀지 이녀석아 완벽한 커브샷이다 커브샷? 모시기샷? 조시기샷?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이웃! 이쯤개 imar구 휩니다 정신을 못차리는다 정신을 못찰립니다 정신을 못찰립니다 정신 아 뭐야 아 넘나 어이없는것 아 아 아 아 보라색 막 던지다 갑자기 파란 색깔 피는 공 던져버리기 갑자기 싸악 이렇게 뱅크를 넣어주라고 이렇게 정신을 못차리죠 어어어 야 이 자식이 후 어떻게 막을래 어디다 던질까요 여기다가 아 아웃이다 흐었 뭐야 응아아 큰일이구만 어 어 으아악! 위내색! 이걸 지나? 아아아악! 뭐야 자라다가 왜 처발렸음 뭐지? 어느순간부터 갑자기 공을 따라가지 못해 아 또 1승 1패야 아이 또 또 당하네 이거 아니 어떻게 된겨 오늘 승률은 50%구만 50%야 야 한 번 더 하자 안 더해? 빨리해 고해 뭔가 기분 나빠 승률은 50대 50이지만 한 판만 더하고 스토리 할래요 한 판만 더 나 이기자마자 바로 나갈거야 요시해야지 요시 어우 되게 잘하는 녀석이었어 전판놈 실력을 숨기고 있었어 저 녀석 테니스 재밌나요? 할까말까 고민중인데 아하하하하하 요시 요시 아 재밌어요 의외로 개꿀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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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하하 뭐야 뭐야 나 공 어디로 날아오나 보고 천천히 친건데 아 너무 빨난다 내 공이 이 녀석아 아 뭐야 아니 니가 왜 쳐 아 이 녀석이 트롤했어 내가 칠라그러는데 내가 못 쳐가지고 당황했네 어 뭐야 와우 전원 보시기 코앞에서 쳐 보러 로브샷으로 혼내줘야되겠다 아하하하하하 저걸 치나? 저걸 치네 아 뭐야 와 흐음 여차고니가 없구만 오우 오 정신없어 와 진짜 코앞에서 쳐버리네 저런 놈은 처음이야 저렇게 자신있다 이건가 내가 어느 위치로 공을 던질지 다 예측을 했다 이건가 개고수군 오케이 꾸였어 손이 꾸여버렸어 따라가기 힘들다 굉장한데 이 녀석 와 어째서 따라갈 수 없지 야 한번 더 주면은 져 어 어 뭐야 한번 더 오케이 한번 더 땡땡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자꾸 코앞에서 쳐 이녀석 뒤로 보낼거야 이렇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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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파야 이거 어 뭐야 하하하하하 궁이요 아 나 궁 왜이렇게 아끼게되지 한번 써볼게 궁 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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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가 써보자 오호 공피하기 오케이 뭐야 필살기가 제대로 먹혀든거야 음 어 뭐야 아 이거 왜 자꾸 점프되냐 하하하하 왜 점프되냐 나 절대 아리스틱이 안 만졌는데요 이상하네 희한하구만 희한 희한 너무 억울한 실점이야 엑스 두번 누르면 테크니라구요? 엑스? 아 그런가봐 아 뭐야 엑스 두번 누르면 테크니라구요? 너무 강력하다 흐흐흫 흐흐흫 이길 수가 없어 빤스론 해야되겠어 아.. 개빡이온 게임 나갈거야 내가 졌어 아 열나잘하네 아.. 스토리 뭐드나 해야되겠다 개거수 개거수 이거 키 못 바꿔요? 난 저거 실수 좀 나오는 것 같은 옵션에서 못바꾸나? X 두번! 이거 끄고 싶은데 아마 못끄겠지요? 당연히 못끄겠지? 걸줄 알았다 거지같은 닌텐도 막 누른다 연타 한단 말이야 연타 버릇을 없애야 되겠네요 아무튼 아이 처발련되니까 스토리 모드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어디까지 했었지? 막이 깬 것까지 했었던 것 같아 마리오 여기는 쿠파님이 통치하는 섬이야 뭐지나가 메카 쿠파를 조심하면서 부웅부웅에게 승리하세요 메카 쿠파 지난번에 한번 요맵을 봤던 것 같아 막 바닥에서 요란하게 터지는 그거지 공이 왜 저렇게 뿅 떠가지고 전해석 치기 좋게 으음 으아 이거 비켜 어 이거 날릴수도 있네? 왜 나한테만 터져 이거 넘나 억울한거 저리감마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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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만 터지잖아 우린 날릴수만 했고요 현파 절규 아싸 아싸 병 이쁘다 음 예에에에스 아주 좋소 에에에에에이 별로 신경 안쓰이는데? 생각보다? 바닥에서 뻥뻥 쳐지긴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신경 안쓰여요 갑자기 쿵! 라켓이 근데 되게 많다 쟤 그냥 라켓하게 안 노릴래 득점해야지 요렇게 어 뭐야 아 또 이러네 오오오 X 한번 눌러 이렇게 어 뭐야 아 터졌어 바닥에 별로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또 맞네요 또 어 그냥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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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랐어요 몰랐어 어 테니스로를 잘 몰라가지고 아하 왜 뒤로 갔어 어어 좋지 않다 나도 먹어 그거 나도 먹어 그거 쟤 날아간다 나도 별살기 이녀석 해서 구석에다가 빵 아아 좋아좋아 아하 엑스 두번으로 공격을 해보시면 어떤가요 글쎄 뭐 헷갈려 많이 어! 히히히히.. 이노오옴 안돼 안돼 오우 잘 쳤다 오케이쒹 이제복탄 밟았지 구우 쥋다고 자고만 아 뭐야 아 또 이게 저 러브샷 내지 저 드롭샷 한번 해볼라고 X 누르면은 자꾸 이게 나가 문제다 문제야 정말 문제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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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필살기 아 못울렀다 왼쪽 나도 조준샷을 빵빵 쏘자 그렇지 응 조준샷을 왜 쓰지 아니해 끌려서가 조준샷을 빵빵 써서 읍쇠부러 그렇지 빠릿빠릿하게 조준샷 너무너무 중요해 조준샷 요거는 가부타게 막아주고 조준샷으로 저기다가 아 그렇지 막 못막아 제노석은 조준샷을 못막아 요렇게 해주면은 너무 간단해 갑자기 이제 차를 내서 뒤모아서 방명 찾읍시다 아이 비켜 아 이것들이 열라방해하네 진짜 아 안돼 아 당당하구만 뭐 먹으라 그거 그라치 아 그쪽으로 던져줬어 요거 괜찮았구만 괜찮았쓰 요건 좀 변수가 많이 나오는데 안되데 빠 빠 그쪽으로 던져 마지막 라운드 어메 박살나는줄 알았다 아 아 요거시기가 조준샷이 안되네 음 겁나 욕심부렸어요 요것은 써야지 그렇지 써야지 요것은 음 그렇지 여기서 또 한번 조준샷 그렇지 여기서 또 한번 조준샷 갑니다 한번 더 조준샷 아 이걸 쟤는 덩치가 아 이거 괜히 췄다 오 나이스 나이스 스매시 에이스 오 좋아 안쳤으면 아웃이였어 뭐랄 내가 이겼군 어 오 오 오 오 오 라켓 부러짐 오케이 오케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게임이 이제 3분의 2로 온거야? 대박인데 초장기전이야 자 자 한번 더 조준샷 야 라켓 다 불어트려야되겠다 아주 어어 그냥 케이오프에 유도하는게 더 빠르겠다 이거 어어 고것이 좋게 쓰여 아 왜그래 아 왜그래 아 왜그래 아 이 개트롤 너무 방해스럽다 저놈들 뭐야 쟤네들 좋아 좋아 자 룰이 좀 아직까지 헷갈리네 룰이 좀 아직까지 헷갈리네 룡이 좀 아직까지 헷갈리네 룡이 해서 조준샷을 해서 먹어봐 자아 아 자 넘나 억울하다 어 막아봐 예쓰 두개 남았다 두개 남았구나 이녀석아 다 부셔버리겠어 힝힝 안돼에에에엥 다행 오우 오우 아 아우 이놈들 얄미운 놈들 풀차장 예에에쓰 막지 못하는군 박살 아우 아우 신나 한숨만 길고 말이야 어 빨랑 퇴장해 이녀석 아무것도 아닌놈 뭐야 이젠 공도 못 막아 자 마탱이 갔구만요 부셔버린다 자 부셔 부셔버려 아우 그렇지이 아웃 이녀석 아웃 케이오 케이오시켜버렸어 오우 간단하구만 어제 했던 그 엊그저께 했던 그 마귀 있잖아요 오징어랑 마귀가 좀 이상했었고 쉽네 이렇게 간단한 녀석을 짱짱쉽네요 이제 또 그냥 여기로 가면은 되게 쉬워집니다 근데 여기로 가면은 개어려질거 같애 여기가 문제야 이번에도 점수내기네 요런거 서브미션이 무지하게 이상해요 난이도가 진짜 이상해 난이도 굉장히 이상하네 요읍시다 아 이번엔 파이어라켓준데 오게이 천포인트하래네 나 이거 자신있어 이거 잘해 테니스에서 졌다고 귀를 비켜주는 한 하구할게 헉 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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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써야되는디 어어 어 써야되는디 아 써야되는디 아니 아니 아 아니 아하하하 어어 다행히도 차지샷 날리려면 저 노란색 노란색 쳐야돼 음 아 어 필사기를 쓰자 필사기 쓰자 안나오네 노란색이 계속해 자쓰 오우야 오우야 아니 어 이거 실패하면 10초까요 너무 팍 까이는거 아님? 저거 맞춰야되는데 아 그냥 필살기 써보자 오우예 퐁 아싸 한번더 아야야야야야 어이구 어이구 아 아아 저거 쳤으면 라켓 뿌려져가지고 슬로우하고 칠라그랬는데 어떻게 된거 어 예쓰 이거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슬 ή 깔끔한데 음 라켓 거의 거의 다 뿌려져가지고 똠 파이어 라켓 마기꺼보다 좋은건가? 이건 되게 쉬운데 이 미션은 재밌게하는데 그러면 서브 왓다리 왓다리 계속 저 뭐냐 그 패스만 하는거 뭐라 그래야 돼 그거 그게 너무 어려워 그리고 그 기둥있는 맵 그것만 아니면 돼 어우 뭐 다 좋네 파이어라켓 써야되겠다 아 랠리 랠리 랠리가 넘나 어려운거 일단 맵에 기둥만 없으면 돼 기둥만 그럼 다 치워 멍멍 멍멍이를 따른데로 주위를 꽂아야되요 세번 실수하기전에 30번 리턴해서 멍멍이 주위를 둘러주세요 리턴 미션 너무 어려운데 마귀 깼음 땡땡 뭐야 몸이 너무 커서 쟤한테 던진다 뭐야 뭐야 어 이게 이렇게 되나 어 얘 치면 안돼 어 패스해줬다 하하하하 아 이거 어려워 이 미션이 진짜 어려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정신집중하면 돼 방법을 알고 정신집중만 하면은 간단해 멍멍이가 뒤로 갔을 때는 드롭샷으로 하고 저 뭐냐 가까이 매트 가까이 왔을 때는 저 뭐냐 멀리 보내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면 돼 이러면은 저내석이 치질 못해 아 이걸 치네 아하하 저걸 문제예요 드롭샷으로 하더라도 칩니다 내가 가까이 근데 패스한거 없잖아 있었던거 같은데 그냥 차징샷이 낫지않아 모르겠다 방향도 중요해 맞아 방향이 사실 제일 중요해 멍멍이가 있는 쪽으로가 아니라 멍멍이랑 먼 곳으로 보내라 너무 간단한건데 그걸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어 자 자 이렇게 자 똥개 훈련 시키라고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정신 못차리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어 아 아 아 쪘어 그 와중에 상상 으어어어 어떻게 해야되요 어우 어우 다행히 못 쳤다 자 멀리 가까이 에이 어 제발 뭘 보고 치는거야 이놈? 부서워 죽겠네 강아지를 아키지요? 아 안부서지는 듯한데? 어니깐 안돼!! 오우 다행이다 좋았쓰 안돼! 오 정신집중해 안되에에에에에에ㅐ 아아 그게 왼쪽으로 굴러가냐 치으으으 아 이거 아 너무 어이없네 아 다왔는데 그래도 초반 실수가 너무 많았어 하나만 먹고갈때 까비 어 뭐야 음 Whenever 저놈들도 가끔 가다가 멀리선 진단 말이지 이번판은 어우 이거 쳐질뻔했네 위험해라 아 이거 어떻게 해 말도 안돼 방금 내가 무슨 선택을 했었어야 시작인가 끔찍하다 진짜 이미 실현 드롭샷으로 제일 먼 곳으로 보냈는데 갑자기 저녀석이 와다닥 알아차리고 바로 달려와서 쳐버리는데 으쩌라고 으음 아 아 나 이거 안쏘는데 진짜 억울해 아 어 다행이다 으흠 으흠 어 이걸 어떻게 음 음 됐스 저 기모와서 쏘는것도 로브샷으로 칠수있나 아 아 됐나보네 어 된다 된다 진짜 이거 나 설정해서 끄고싶어 진짜 제발 근데 그놈의 설정이 없죠 이 개놈의 자식들 아 아 아 아 이게 그니까 더블클릭하면 저게 나가 더블클릭하면 나 키 막 누르는데 아 짜증나네 이거 아 아 같은 킨데 더블클릭하면 저거 무빙이 나가 아 엑스로 한번만 눌러요 아 그게 안 돼요 흐흫 선천적으로 그게 안 돼 너무하네 정말 아 또 썼어 그와중에 흐흫 자 이번엔 했다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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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한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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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브샷과 드롭샷은 한번만 야 이거 드롭샷을 아예 안쓰는게 나을거 같아요 드롭샷 보니까 드롭샷 제대로 들어갔는데도 쳐 이상하게도 드롭샷 치지 말자 드롭샷 치지말고 차징샷으로 합시다 저거 칩니다 저거 쟤네 드롭샷 해도 쳐 안해 드롭샷 안해 구데기같은 드롭샷 안해 차징샷으로 갭시하게 그냥 골 넣어버릴게요 가까이 붙었을때는 로브샷으로 로브샷으로 이거는 못따라오더라구 왠지 모르겠는데 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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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롭샷하면 이녀석이 자꾸와서 쳐요 안해 드롭샷 안해 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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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칠거야 다행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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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칠라그랬던거에요 지금 음 자아 차징샷 가르치 이렇게 보내버려 빨리 가르치 아 그렇지 요렇게 음 오오오 위험했다 으악 와 쳤어 저걸 와 저걸 치네 가운데에 있을때는 어 드롭샷으로 합시다 아니면 조준샷으로 조준샷 쓸 수 있을때는 무조건 조준샷을 써 방금 조준샷을 쓰셨으면은 아 되게 어렵네 진짜 이거 아 깨달을점이 너무 많아 진짜 다시감 땡땡이 너무 강하다 로브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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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면 차징해서 그냥 왼쪽으로 쏴버리고 로브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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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정신 안차려 도전샷 그렇지 위험해라 사진샷 왼쪽으로 그렇지 로브샷? 오케이 아직까지 실점이 없다 나이스 반응이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 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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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아 초점샷? 음 그래도 반 왔다 반 로브샷 하세요 로브샷 로브샷이요 로브샷 그렇죠 공도 빠르게 던지네 저놈들 어 무서워 로브샷 이녀석아 그렇지 차징샷 그렇지 로브샷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로브샷 도전 도전 이건 깼다 못깨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음 좋아 로브샷 한 번 더 한 번 더 어어으 됐스 됐스 어어으 역시 오래 걸렸어 어려워 이게 정말 어려워 일단은 넘어왔네요 이를 지키기 위한 요새에서 돌을 빼앗으려 하는 자는 구파님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석상은 주의할 것 요새 문 이번엔 또 뭐 얘네가 불 쏘나보다 불 마악 쏘는 애들 다 쫓아내는 거에요 오케이 열 마리 잡아야 돼 해머를 던지는데? 몇개가 날아오는거야 해머가 몇개가 날아오는거야 얘네 멀리있다 멀리있어가지고 아 아니 이거 이게 공도 아니고 해머인데 다 조준샷으로 해야되겠어 다 조준샷으로 해야되겠어 다 조준샷으로 해야되겠어 오케이 편하네 편하네 불 쏜다 사람이 불이 보기가 편해 아 왜 쓸라그랬는데 계속 조준샷만 쓰면 되는데 아 아 아 예스 아 간단한데 어 아 근데 불 맞는거만 좀 조이하면은 아 돌멩이다 돌멩이요 아 이거 뭐람 피했어 아 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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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시간이 무사한대 맞을때마다 10초씩 따라아 미친건이냐고 필필필필 됐냐 오케이 와우 아슬아슬 시간 촉박한거봐 오우 저 쬐까란애들 날릴라면 일단 공이 날아와야지 나도 라켓을 휘두를 수가 있거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폭탄을 쳐서 날릴수가 없어 제가 그래가지고 못날리는거에요 그니까 공이 날아와야지만 내가 라켓을 휘두를 수가 있어 그래서 공 날라오는 타이밍이랑 폭탄이 내 밑에 있는 타이밍이랑 겹쳐야되요 그래야지만 날릴수 있거든 폭탄 보내는게 또 고런 문제가 있습니다 개떡같애 여러분이 알기보다 ㅋㅋㅋㅋ 나도 원할 타이밍에 라켓을 막 휘둘러서 폭탄을 다 집어 던지고 싶은데 기대안돼 아 그리고 나 이거 케미치 바꾼다는거 자꾸 까먹네 잠깐만요 잠시만 잠시만 아 캠 색깔은 또 왜 바뀌었대 아 잠시만 아 죄송합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바꿨어야 했는데 이거 바꿀때만도 색깔이 다 예쁘지 넘나 어두운걸 이게 스토리만께도 무작위에 도움됩니다 진짜 스토리가 더럽게 어려워서 어려워 정말 오키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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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 이어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인가 보스같은데 빨리빨리 가요 고물의 수호자 마그뜨뜨 섬에 보스를 쓰러뜨리라 보스 석상이 보스야? 후파 대석상 쳐 쳐 딜이 안들어가는거같은 느낌이 딜이 안들어가 뭐야 어떻게 쳐야돼 아 딜 들어가는구나 아 들어가네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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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지 어 뭐야 라켓이 한방에 박살이 나버렸어 하하 못막으면 한방에 박살이네 저건 받아내면 안되나? 내가 타이밍이 안맞은건지 모르겠습니다 됐다 보시죠 맨테오 맨테오 두쑤 됐다 자 1피 깎고 2피 2피만 더 아 뭐야 와 이게 말이 되냐 슝슝슝슝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오르던데 아이고 하나 놓쳤다 아이고 하나 또 놓쳤다 아이고 너무 많이 놓쳤는데 메테오도 칠 수 있지 않을까 어어 안젖어 보이는데 어 걍 안되지 않을까요 아아 아 comprehensive 당황 난 훔친다 어 쳤다 아 봤어 쳐줄거 같더라고 느낌이 여기서 궁수는 너무 아깝다 그쵸 뺏기자 요거는 안 쳐져 안 쳐져 느낌상 두슈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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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성공하니까 요거 개이죠 만짝 아 이거 너무 줄넘기야 궁수해야지 시간이 너무 널널한걸 100초 이상이 남았다 이너스 아 아이고 아이고 아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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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있어 오케이 아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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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탈출 아 이거 좀 사기 탁 아 하하하하 이거 질수도 있겠는데 조심해 아 이번에 못막았다 하하하하 오 아 자꾸 불로 들어가 이거 오 또 궁 궁궁궁궁 공공공 사람 버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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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벗으냐! 에에에에에에에에 이 나무 약한것 흐흫흫흫흫 나무 싶다 정말노 너무 쉽다 그죠 저 바닷가에 있는 오징어 오징어 선생이 더 세다 오징어 징어 징어 선생님이 더 센데 얘보다 너무 약하데 진짜 오징어랑 마귀가 훨씬 더 셀 끝판왕보다 센거 아니야 걔네가 보스가 사실 쉬운 게임 그렇지 수고가 많단 말이요 요새 경기가 하도 상음해서 우린 내 뒤를 쫄쫄쫄어 덕분에 니가 싸우는 동안 보물상자를 가졌지 보물상자를 만졌을 때 구파 조각상이 움직여서 식은땀도 났지만 그걸 또 니가 해결해주더라 아 얘네 좋은일을 시켰네 얘네가 가져간대 이런게 어딨어 다섯개의 파워스톤 우리가 두개 니네가 세개로군 스타디움에서 결판을 짓자고 스타디움 네 안경유니인거 같습니다 보스 참 쉽다 또 뺏겼어 아유 완전 호깅이야 이제 여기 맵 코스도 쓸 수 있대 프리매팅에서 어 돌아가기 되게 편한 길이 있네 자 들어왔다 상세히 얘기했다 상세히 얘기했다 갑자기 이런 전단지가 뿌려졌어 마리오팀과 루이지팀이 대결을 한다 전단지 광고까지 다 했나보네 에스테르 컵이 개최된다 에스테르 컵이 개최된다 음 그건 뭐야 2대2야? 아 1대1인가? 모르겠다 팀전이야 뭐야 뭐야 요정이야? 조용히 11대결만 하면 되는걸 관객 모으는 간판에 이득중 와리오 형제 흠 그러게요 유적의 소호자라는게 당신이로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알려주라 테니스로 이겨라 테니스로 이겨라 당신에게 소래왕의 힘을 나눠 드리지요 강해졌대 좋아 이제 삐까삐까하대요 오케이 정말 아스트럴한 테니스 게임 레츠고 도핑대회 약물검사해야되나 도핑테스트 맛 맛 도핑이니까 코코 에스테리콥 시작합니다 관객도 많이 왔대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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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고 저쩌고 어째고 저쩌고 이게 쫑알쫑을 그리네 버스돌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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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구경만 하면 되는 부분이 어 개꿍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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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파 증기 그러니까 어흐 왓시갑은 너가 너무 치그거지게 하네 아 뭐야 내가 아는거야?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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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기지 해 오케이 야 자 간다 오오오 오 오 오 도움 돼 도움 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도움 돼 아 어 뭐야 뭐였지 방금 아웃 아니었어? 뭔짓 한겨? ? 아 복식은 바필 라인까지 포함 이에요? 아 선을 밟으면.. 빈 종이야? 모르겠다 그런겨? 페니스 sentido 할지 아 그렇구나 어업 오 쟤 빡치겠는데 코앞에서 그냥 명시 맞춰버렸어요 공으로 잘한다 니가 다해 오오오오오오 나도 뽕 아하하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무슨소리 내가 넣었잖아요 응? 어디까지나 저녀석은 서포팅이야 내가 골을 만들어야돼 아! 야! 아이씨잘댁이 없는 놈아 그걸 못 막아 옆에서 관장하겄네 오오 잘했다 이걸 못 쳤었는데 이걸 잡아주네 어이! 이게 허승이 났어 오우 잘해 잘해 니가 다해 니가 다해 니가 다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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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우와 에임무소 오 개멋있다 잘한다 오우 잘한다 오우 잘한다 아 나한테 치지마 오~~ 데이지공주 태강한대 그럼 Chop 나 여기 관객석에 들어가 있어도 되는거아닌? 그래서 볼부위나 할게 아니 볼부위? 아무튼 깜짝이야 오우 볼살이 좀 통통하신데 놀랬다 쳐주시고 호빵맨인줄 알았어요 자 잘한다 그걸 못치냐 부사기 우측은 내게 맞게르구 우측은 내게 맞게르구 오오 으어어 그걸 제 타이밍에 못치나 어허 쟤네도 바보다 저렇게 두뇌 빠져서야 잘한다 우리 피타슈 되게 잘하지 상대방도 빡살났어 한번 뽑아졌습니다 뽑아졌습니다 뼈는 내가 칠게 뼈도 내가 칠게 넌 오른쪽이나 맞더라구요 오른쪽 맞더라구요 너는 아니 니가 다해 쳐먹어 니가 다해 아 연락 인정상하네 이거 내가 쳐도되지 칼같은 에임 보세요 자로젠 듯한 에임 얘가 뭔가 팀플레이를 안하잖아 항상 팀을 생각을 해야지 자른다 오 오 오 귓방맹이를 노린다 오 오 진짜 가만히 있어도 이기겠는데? 이거 보통 버스기사가 아니야 어? 대단해 줘봐 아 그런거에요? 아 왼쪽 오른쪽 맞는게 아니라 한 명은 전방 한 명은 후방 맞는거야? 그래? 아이씨 나 그냥 킬래 자 테니스 조심히 쳐라 그렇구나 퐁 퐁 예이씨 그래서 둘다 후방 무엇? 둘다 후방해도 괜찮겠는데? 얘네가 뭐 앞으로 던지진 않을까요? 무레만 어? 시중하면 어떡하나? 얘네가 저 뭐냐 드롭샷을 안하는걸 뭐 왼쪽 오른쪽 하면 되지 그게 더 효율이지 내가 막을게 아 이것들이 왜 나한테 던져 갑자기 이제 슬슬 나한테 노리네 뭐지? 내 쪽으로만 던진다? 플레이스 할때마다 레전드 영상 나오는 기분인데요 피스피 크루스 야 나도 조준샷 한번 해보자 아 막았어 내꺼 막았네 이런게 어딨냐 아 기억나빠 머리 그만해서 그 무서워서 피해서 쫄아가지고 이 인성보소 머리 뚫어버릴라고? FPS인줄? 무섭네 빵빠라빵 마늘 먹고 힘이 난다 그걸 못막냐 아이 멍충이 트롤러야 야 이거 거의 트롤이네 이거 그걸 못막냐 나 왜 이렇게 헛스윙이 났냐 예에스 성립 도핑하는데 심판 뭐하냐 하하하 그러니까 어? 말을 도핑했는데 말이야 이건 사위 아닌가요 이 놈의 저세상 테니스 자유가 팽이 치고 공적은 공주들이 가져가는 건가 아 그러게 뭔가 막보필이었는데 얘네 음 공주들이 그냥 찌발라버렸네요 단식경기 1대1이야 1대1이야 로우이지 공겨있어요 팀인들 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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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장신이 남다른데 오 언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버섯왕국의 슈퍼 히어로야 한 번에 빼액 도와주고 연락편파적인 연출이야 우리들의 주인공 멋진 등장이야 한 게 없다니 뭘 본거야 이런 동생 녀석이 악기가 쉬어가지고 어 퇴마 퇴마를 해드림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 녀석아 어 뭐야 자 공 뛰어넘기 어 어어 깜짝이야 이 녀석 아 아 이거 히히 흐어어 개잘 이놈 슈퍼 잘하잖아 으어어 어 하하 흑 으어 라켓 하나밖에 없다 아 근데 저거 안 부서지나? 비싼 라켓이기 때문에 안 부서지는거 아님? 저게 부러질 것 같지가 않아 저 체력 겁나 많아 고급 라켓이라서 아니 재질이 뭘로 되어있길래 요만큼 달았다 요만큼 이렇게 한 20방 맞추면 부러지겠는데요 조준샷 20방 아닌데 이러면 자 한번 또 해볼까요? 어 근데 생각보다 잘 잔다 계속 던지자 오케이 불개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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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베이지 어디갔어? 베이지 어디갔어? 니가 상대 아우 너무 힘드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실수에요 아 실수에요 아 실수에요 아 심판 개깐깐해 이씨 실수에요 어 받아봐 하하 오케이 괜찮아 라켓 부러뜨리고 내가 이길 겁니다 아 아 조준샷 좀 하고싶은데 이 별이 안떠 별 언제 뜨는겨 별 빨리 떠 떴다 불개버려 한 번 더 불개버려 아 뭐야 하하하하 와 절대 당황하지 않네 어 그게 나갈각이라는거 확인하고 그냥 바로 옆으로 뺑 피해버렸죠 이런 모습 몸에 안맞게 흐윽 좋아좋아좋아 그전에 게임이 끝나겠는데요 이거 정점 정점 필살기 그래 볼까 필살기는 딜 다르게 들어가나 해봄 어어어 살짝 늦게 눌러 잡으니까 바로 그냥 쭈우 이 자식아 아 국 못쓰겠는데 이거 게이지가 안보여 안쏘 안쏘 고맙 따라가지 못하네 때려빠져 꾸린 녀석 오맨 아니죠 오! 오! 저각도 되게 잘나온다 왼쪽이 취약한가 왼쪽으로 자꾸 볼을 보내야되겠구만 왼쪽으로 보내야되겠구만 왼쪽으로 보내야되겠구만 왼쪽으로 보내야되겠구만 왼쪽으로 보내야되겠구만 아하 이놈이 계속 아하하하 사이드로 던지면 되네요 사이드로 던져 먹어! 이제 피 반피도 안남았다 또 또 또 저렇게 됐어 또 저렇게 됐어 또 또 또 또 또 저 각도야 또 이녀석아 데자뷰 느껴본적 있어? 데자뷰 이녀석아 데자뷰 또! 하하하하 아니 뭐야 쟤 오른손점이 맞아? 이상하네 저걸 못치네 그냥 발라버리는데요 라켓불겨가지고 비열하게 길라 그랬더니만 이건 뭐 그냥 어 갑옷하게 지려밟겠습니다 어 직위가 약점인가 네 어서오세요 아악 간만에 득점이 되겠습니까 하하하하 갑자기 어느순간에 못막아 힘이 빠지나 얘가? 아우 지쳐하면서 공 놓치는거죠 오오 오오오 왜이렇게 빨라 이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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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앜 차마가 하하하하 에이! 먹어! 좋아요 좋아요 밀어붙여 밀어붙이는게 그냥 밀어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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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어어 왜이렇게 빨리쳐 아 이거 어허 노오 어잇 부셔져라! 한대 더 한대 더 아 아 아 기운 나쁜데 이거 짓말루다가 아 별 언제 뜨냐 어 아야 라켓 부셔버리겠다고 점수되지 말고 아 떴는데 떴다! 죽어라! 예에에에에에에스 좋아 좋아 아 이렇게 이기는게 왜이렇게 재밌냐 라켓을 그냥 부셔버리죠 박살이면서 드론 드론 아주 시원하군 역시 드론 그 극 헉 으음 야유 야유하고 있다 자 쿠파가 라켓을 잡았어요 갑본쿠 어떻게 되는거지 말 안 들어 갑을거야 다 세벼갔어 빨리 뒤쫓아가 유적의 최신부로 들어갔다 쫓아가래 저기로 가래요 하자 얘도 검해졌네 최강의 힘이다 이녀석 이녀석도 몸을 하면서 조금 깡해진거 같아 의리높지하지만 흉폭해진 쿠파를 쓰러뜨려라 마지막이야 스토리 마지막이야 흉폭해진 쿠파라 공 다 맞춰야되는거임 설마 에잇아 모르는구만 이샤 탁 아우 좋아 형 어떻게 치냐 위에 건 어떻게 치냐 딱 하나 남았다 예이이쓰 잠깐만 이거를 탁하고 막아주고 탁 어? 뭐야 졌어야 했나? 탁탁! 이렇게! 탁! 짜마! 오케이 어! 한 칸 깠다! 이런식으로 하면 되나봐요 오우! 아야! 아아 아 아 아 아 어허허허 이거 어떻게 피해 어어! 개석이야! 어어! 피했다 피했다 오케이 어! 너무 높아 어! 너무 빨라 어허허허 클래스 음! 좋아! 저거 어떻게 맞추냐 로봇샷으로 맞춰야 되나? 아야! 아 체력! 체력 얼마 없는데 아 저걸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되게 애매해 바로 보나 탁! 탁! 어허허허허허허허 연락 빨라 아 반응 속도 나 근데 구울 언제 쓰냐 나 근데 구울 언제 쓰냐 팀 타이밍이 일었어 백초 안에 되나 이게? 여기서 안맞으면 돼 여기서 안맞으면 가능성이 있어 이거 원본공격이지 이거? 아하하하 망했어 아싸 가운데 입고 오면 뭔데요 아 진짜 연락받은다 저거 왜이렇게 가까이 가서 칠려고 그러죠? 아아아아아아 시간이 없다 망했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라켓 바사삭 필살이 써버려 드디어 피를 한번 쓰네 왜 피를 못썼을까 정말 아쉽네요 들도 안들어가네 어차피 아라이 아 다잡았는데 아 그 초반에 맞는거만 주의를 했더라면 저러면 아쉽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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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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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 아쉬워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쉬워 갓 징어보다는 약하다 구파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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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게 다 빗나가냐 아 아 되게 못맞춰 그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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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스 됐스 240초 아까보다 빠른가 모르겠네 아까보다 느린거 같은데 궁이요 궁사도 딜 안들어가던데 아 아 아 맞아버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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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as 10초씩 나가 아니 조순이란 게이지가 이걸 말하나 아 이걸 말하나 아어어어어 잠시만 이걸 막하나 아 티띠띠띠띠띠 잠시만요 소리가 또 나와 가지고 거쳤는데도 이러네 아아 잘 들리죠 오래 버텼다 그랬지 한 몇시간 버텼지? 일곱 여덟시간 버틴거 같애 나쁘지않아 다시합니다 다시 개떡같네 아우 이걸 못쳐가지구 어어어 좋아 좀 와 좀 와 아 이거 치기 되게 쉬운데 마지막에는 이거보다 더 빨랐던거 같은데 그치 더 빨랐었지 오케이 꼬깔군 다 피했고 빰빰 빰 아이 궁좀 쓰고싶다 진짜 이런 개꿀띠이 어이 이런 높이가 다르네 확실히 아 헷갈려 더하자면 박살났어 아 따 너무 오래걸렸다 너무 오래걸렸어 멀리멀리멀리 여기서 실수를 하지 말아야돼 멀칫이 아우 그 게이지 막 썩은 것 때문에 그거만 아니었으면 아 이번엔 깼어 깼어 아 아닌듯 아닌듯 아직 아닌듯 아야 이거 어떻게 해 나 맞고 나 맞고 나 맞고 나 맞고 나 맞고 나 맞고 됐지? 좋아 좋아 아우 좋아 깔끔해 아주 그냥 깔끔합니다 오케이 음 해봐 오우 개빠르네 오우 간다 보라그라이 아아 아아 아 아 이걸 삼트르르네 아아 갈떡같네 잡았쓰 물 부셔지는데 와아 해냈다 쿠퍼 죽은거야? 돌 무더기에 파묻혔는데요 넘나 불쌍한 쿠퍼 땡큐 땡큐 서른 일곱 으음 으음 마리오님의 대결은 이 섬의 새로운 전설이 돼서 대대로 전해질거에요 그렇쿵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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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엘리오님의 대결은 끝이야? 크흠흐흐흑 스토리 모드 이제 끝이야? 야 엔딩이다 흐하하하하 짧고만뭐 아 짧네 끝 스토리 모드 였습니다 으음 으음 근데 이거 스토리 모드가 그냥 이 게임 자체가 뭐라그랬는데 너무 어렵다 마리오 카트보다도 어려운데 나는 이게 마리오 테니스 요거 되게 어려운 게임인 것 같아요 이제 즐거워 볼게 멀티 하러 가면 될 것 같음 오케이 스토리 귀찮은거 끝냈다 드디어 사실 요런 스포츠 대전 게임 같은 경우는 역시 사람들이랑 해야 재밌죠 컴퓨터 컵까기 뭔 재미냐 뉴비 호로록 하러? 글쎄요 내가 근데 애들 다 고인 것 같은데 벌써 이틀만에 혼난 녹두님 5천원 고맙습니다 멀티가 더 쉬울듯 오징어가 넘사였고 네네네 오징어마귀 이천왕 이천왕 이 자식들이 너무 강했어 진짜 어떻게 하러 미친건가 진짜? 어떻게 하라고 만들어놓은거지? 완전 악질이었어 지금 그놈들은 주맘해요 아까 했잖아 낮에 어? 공지사항 안읽어? 이제 슬슬 토너먼트도 한번 해볼까? 어 프리매칭 한 조금만 해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토너먼트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게 이제 완전 고인물잔치라고 하던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점점 센애들 만나는 그런 시스템이야 토너먼트기 때문에 16강부터 해서 축축축축축축축축 결승! 이렇게 갈거야 그래픽은 유아틱한데 난이도는 그냥 그러니까 난이도가 난이도랑 그 뭐라 그래야 돼 게임 분위기랑 너무 조화롭지가 않아 넘나 어렵다 진짜 이 게임 좀 더 해보면 이제 적응되지 않을까 아쉽고 근데 되게 재밌다 이거 나 별로 기대 안했는데 마리오 테니스 재밌다 마리오 축구였나 마리오 농구였나 그런것도 나왔던거 같아요 위이 버전이었나 이제 보니깐 스포츠 게임도 나오긴 나왔었었네 생각해보니깐 오 기억난다 마리오 모시기 사커 마리오 모시기 어 야구도 있었나? 몰라 아무튼 이번엔 테니스로 이렇게 한번 나왔었데 테니스도 아마 이전에 있었을거에요 이것도 후속작인데 개노재미야 그렇대요 근데 테니스는 존댐이야 테니스는 요건 좀 해봐도 괜찮은듯 아 기존 마리오 테니스 되게 별로였어요 저도 사실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등통 마리오 시리즈만 해봤지 그런건 안해봤어 마리오 사커 이런거 개노재미였는데 이번이 되게 잘 뽑힌거구나 음 테니스 이게 멀티도 뭐 저 뭐냐 핑 엄청 심하다고 했었는데 뭐 멀티도 괜찮구요 뭐 열라 만족이야 이번께 제일 점수 좋대 그럴만해 어 정말 이전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이거만 기억하시면 되겠네 개잼 개잼 헝 으응 후후.. 빠바바바바바바밤 빠바바바밤 맑 마리오사인이야 마리오친필사인을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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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ㅎ 마리오한테 사인 받았다 스토리 모드 보상은 이거지였군요 스윙은 뭐야? 조이코를 세로로 잡고 휘두르면서 플레이 아이고! 너무 힘들어 안돼 자이로즈가 막 이렇게 해야돼? 맞아 그 아마존 일본 아마존 보니까 그런것도 팔던데? 플라스틱으로 되는데 요 색깔이구요 배드밀런 라켓까지 생겼어 마리오카트 할 때 이런거 있잖아요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운전대같은거 위 리모컨 끼워서 하는 그런식으로 말하냐 라켓도 이런식으로 팔던데? 되게 비싸보였었어 팔운동? 아 그까짓가가지고 무슨 팔운동이대 노동이야 노동 손가락만 움직여요 얼마나 힘들대 암주 때 겪어봐서 알아 힘들어 힘들어 노동 노동 게임이 아니게 돼 한 두판하면은 기증맥진이야 못해 못해 네 그렇군요 아 아 이 아 그